여기 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. 소리 C 그래서 소리 하나씩 E 합쳐서 C S는 S E A는 E A E A 합쳐서 C 뜻은? 바다 C C 쓰기 E A 계속 소리 S 하나씩 E 합쳐서 S S는 S 중에서 S 그 다음에 I는 I E O I E O 중에서 E 그래서 합쳐서 SIT SIT 뜻은? 안다 네 안다 SIT 쓰기 S I T 소리 SIT SIT OK 여기에서 RAIN 하나씩 R R E E E E N N 네 합쳐서 RAIN RAIN 뜻은? paste 비죠 비 내리다 OK 비 비 내리다 RAIN 쓰기 R A E N 틀렸네요 백방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RAIN RED 하나씩 R R! A! D! 합쳐서? Red! E는? E, A, O 중에서? E! 합쳐서? Red! R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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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! Okay. 소리? Red! Red! Daum? O... Queen! Er? 아, 그래? 소리 하나씩? R! E! O... 그 뜻! 합쳐서? 안 돼. 합쳐서 뭐? Ring. Ring. 퀸같은 노래하고 퀸을 써갖고 ring 뜻은? 반지 그래서 반지 ring R A G U 이렇게 음 소리 누가 내는데? N G L 아닌가? 그누이 응 소리 누가 내? 그누이 응 소리 누가 내? 그누야 응 소리 누가 내? NG GU가 아니고 NG다 네 이거다 이거 네 다음번에 NG가 음소리도 나오는거 모르면 어떡할건데 아 그러게요 세게 다섯대 때리면 되겠지? 아니요 약하게 다섯대요 약하게 다섯대 때려달라고? 네 이거 한 다섯번 얘기한건데도 계속 모르면 어떡해 세게 때려야 될거 같은데 아니에요 계속해서 퀸 퀴즈 하나씩 쿠 뭐? 쿠 쿠 이 앞서서 퀴즈 큐는 항상 유 랑 다니고 무슨 소리? 쿠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 퀴즈 퀴즈 쓰기 퀴즈 퀴즈 앞서서 퀴즈 큐는 항상 유 랑 다니고 무슨 소리? 쿠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 퀴즈 퀴즈 쓰기 큐 유 아이 아니 이 아니다 아이인가 아이 쭈 쭈 쭈 아니요 아니요 쭈 쭈 쭈 쭈 쭈 합쳐서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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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서 소리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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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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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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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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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퀼트 퀼트 보내 하나씩 퀼트 합쳐서 퀼트 노비 이불 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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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NG G U I Q Q Q Q U I T 소리 퀼트 퀼트 이 글자 이름 뭐라고 을 을이 아니고 L이 을 소리를 내는 거고요 소리 썬 썬 하나씩 어 넇 합쳐서 썬 유우, 어 우우, 어 중에서 어 그래 합쳐서 썬 썬 무슨 뜻은? 햇님 태양 태양 sun s-u-n 소리 sun 그래 햇님이다 햇님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레코올 쓰기도 자 이거 받아 가지고 가 네